아 땀 흘리는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합니다. 도전 100구 도전 100구는 전국 학교 야구클럽들이 야구 해설위원들과 함께 과제를 완수해 공 100개에 도전하는 시간인데요. 그 첫 번째 시간은 KBO 리그 통산 13호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 난세의 영웅 안치용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 청량중학교 연식야구팀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소리 한번 가자! 으쌍! 좀 연습하는데 그동안 애로상이랄까요? 수비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그런 점을 보였는데 타격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을 보여서 어떻게 좀 알려주실 거죠? 아 뭐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이 자세를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. 안치용 해설위원회 유쾌한 코칭 덕분에 금세 현장 분위기 업업! 공 100개가 걸린 본격 미션 시작해볼까요? 6개의 미션지가 준비가 되어있거든요. 우리 친구들이 이제 6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누가 한번 뽑아볼까요? 신중하게! 확실해요? 자! 어떤 거를 뽑게 됐을지 자 뭔가요? 아! 도전 번트왕입니다!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번트 연습은 그렇게 많이 안 한 걸까요? 팁이 있을까요? 공을 좀 받아들인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번트를 대면은 아마 전보다 훨씬 정확성이 높아질 겁니다. 좀 연습을 평소에 번트했어요? 아니요. 안 했어요? 근데 어떻게 첫 번째가 됐지? 가위바위브로브 이겨서 오! 이게 될까요? 야 이제 성공이야! 될까요? 될까요? 됐습니다.